안녕하세요. 쓰레기 분리 배출 어렵지 않아요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산정초등학교 교사 김가람입니다. 몇 가지 숫자를 준비했는데요. 63빌딩 1,400개 높이. 63빌딩이 250m 정도 되니까 1,400개면 약 35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 약 45만 톤, 연간 1억 6,283만 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주제로 미루어 봤을 때 연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데는 연간 15조원이 들어가는데요. 서울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15개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과 같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숫자라서 사실 이것만 봐서 어림이 잘 되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연간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포털사이트에서 최근에 쓰레기라는 제가 제목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들입니다. 이 공통점을 보면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쓰레기 문제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그리고 배달 음식 주문, 이런 비대면 쇼핑이 증가하면서 이대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또 그에 따라서 재활용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제로 웨이스트라는 캠페인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호모 쓰레기쿠스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동물인 인간에게 대응해서 대항해서 좀 더 진화한 신인류인 호모 쓰레기쿠스가 되자는 것인데요. 사실 동물들은 지구를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기 때문에 자취를 남기긴 하지만 그것이 지구에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처리할 수 있는 양만큼만 지구를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지구를 아파하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구를 살리고 또 이런 앞에서 문제가 되었던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 폐기물은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해서 증가하던 그래프가 1991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폐기물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되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쓰레기 종량제, 우리가 지금 광급 봉투를 사용하고 있죠. 그 제도도 1994년부터 시행되어서 지금 꽤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OECD 주요국가 1인당 1일 생활 폐기물 배출 현황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제일 아래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데 꽤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나라들은 나라의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7배 그리고 독일의 1.4배 정도 차지해서 이 그래프와 다르게 어떤 쓰레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린 생활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환경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그 쓰레기들을 먼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립입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거나 분해하는 데 아주 오래 걸리는 물건들을 매립하게 되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분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하는 데 굉장히 큰 땅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 그리고 토지오염, 지하소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쓰레기는 매립보다는 소각이나 재활용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먼저 소각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면 태워서 재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매립에 비해 장점이 있다면 부피가 15에서 20% 정도로 줄어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다이옥신이라는 유동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재활용을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우리가 내놓는 재활용품에 오염물질이나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서 재활용한 물건의 30에서 40%는 다시 재분류되어서 쓰레기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시간 동안 분리배출을 하게 되지만 이 나의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 이 재활용품이 진짜로 재활용이 되는지 아니면 다시 쓰레기로 분류될 것인지 골든타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류배출하는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저품질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10%만 고품질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품질 재활용에 의해 생겨난 고품질 플라스틱 재료는 의류 같은 것들을 생산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페트병을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부족해서 외국에서 연간 약 2만 톤 정도의 페트병을 수입해서 고품질 재활용의 그 재료를 만든다고 하니 앞으로도 재활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좀 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류배출할 수 있는지 각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을 분류배출해야 되는 배경과 목적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에너지나 광물 자원들은 전부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을 늘리게 되면 이런 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각하고 매립하는 쓰레기들 중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해서 이런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그중에 약 70% 정도는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매번 구입해서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데 재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는 비용도 줄이게 되고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배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은 분류배출하는 데 핵심적인 네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비운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잘 비워야 하고요. 두 번째는 헹군다. 오염물질이 묻어있거나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물이나 어떤 이런 액체를 이용해서 잘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리함다입니다. 분리하는 것은 다른 재질로 된 물질과 이렇게 같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섞지 않는다. 종이는 종이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분리해야겠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우리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글자만 외우면 쉽게 외워진답니다. 비행분석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우리가 분류배출할 때 잘 기억나지 않으면 앞글자 따가지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종이류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종이라고 재활용할 수 있는 마크가 보이는데요. 크게 나누면 신문, 책자, 노트, 상자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신문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흩날리지 않도록 끈등으로 묶어서 배출하면 되고요. 책자, 노트는 노트 중간에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스프링은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서 배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퀴즈 한 가지 내볼게요. 우리가 스케치북이나 이렇게 연습장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종이는 종이류로 분류배출해야 될까요?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될까요? 네, 정답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묻은 크레파스가 이물질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종이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표백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다양한 물감 재료들을 사용해서 그린 경우에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그 면만 따로 떼서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자류는 우리가 택배 등 이렇게 배송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거기 보면 테이프나 송장 등 그런 재료들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서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종이에서 종이로 된 것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종이팩과 종이컵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종이류와 재활용하는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종이류로 배출하면 안 되는 품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가멸지 그리고 은박지와 금박지 다른 재질이 혼합된 벽지 이런 것들은 다른 재질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 종이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고 또 종이가 아닌 소재 부직포와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종이들도 종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가 배출해야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이팩과 종이컵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종이와 다른 점은 내부에 코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서 배출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일반 종이류에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분리수거함이 있는 공간에 가봤더니 대부분 이것이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종이팩과 종이컵도 종이류로 분류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우유팩을 잘 갈라서 넓게 펼친 다음에 이것들을 끈 같은 것으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종이류와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안에다 집어넣으면 선별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가지고 가서 종이팩과 종이로 구분해서 재활용하신다고 합니다. 종이컵도 마찬가지로 비우고 물로 헹구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종이류와 종이팩이 구분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상의 차이 그리고 이것들을 재활용했을 때 만들어지는 제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셀룰로스라고 하는 섬유가 가로, 세로 이렇게 교차해서 짜여져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과정은 처음에 물에 불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코팅이 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물에 불려지는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종이류는 짧고 코팅되어 있는 종이팩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해야지만 공정에 따라서 차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종이류는 새로운 종이로 만들어지지만 종이팩류는 티슈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종이류를 종이팩과 구분했을 때 이렇게 다른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경제성도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은 금속캔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금속캔은 대부분 두 가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철이고요. 한 가지는 알미늄입니다. 철은 언제 사용하냐면요. 보통 음식을 담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조림이라든지 또는 참치를 담을 때 사용하고요. 알미늄은 음료수를 담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철과 알미늄으로 된 것을 구분을 해서 철로 된 것은 철광 회사로 보내고요. 알미늄으로 된 것은 알미늄 회사로 보냅니다. 금속캔도 마찬가지로 비우고, 헹구고 이 과정을 잘 해서 분류 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두 제품은 굉장히 뜨거운 열을 내는 용광로에 넣어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물질은 또 괜찮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분류 선별하시는 분들의 위생을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과정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부탄가스와 살충제 용기가 보입니다. 이 두 용기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가연성을 가진 기체가 들어있는데요. 이 기체를 반드시 빼내고서 분류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어른이 구멍을 뚫어서 안에 들어있는 기체를 배출한 후에 우리가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리병입니다. 유리병도 마찬가지로 비우고 헹구는 과정 꼭 기억해야 하고요. 유리병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 유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소다 석회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를 분류 배출하게 되면 선별하는 곳에서 이것을 투명한 병, 그리고 녹색병, 갈색병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유리병도 녹여서 용광로 같은 곳에서 녹여서 재활용하게 되는데요. 색깔에 따라서 다시 그 색깔 유리병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거울, 전구, 도자기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소다 석회 외에 다른 이물질이나 재료들이 포함되어서 만들어진 재료들이기 때문에 유리와 함께 재활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광급봉투에 버려주셔야 합니다. 또 여기서 깨진 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활용하게 되면 선별하시는 분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 같은 신문지나 이런 것에 잘 싸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서 알려드리자면 빈용기 보증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된 빈 병을 회수하고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품의 가격에 빈용기 보증금을 포함시켜서 판매하는 것인데요. 빈용기 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슈퍼, 대형마트 등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병인지 아는 방법은 왼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마크가 그려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먼저 나라별 재사용 현황 비교를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하는 횟수가 40에서 50에 이르고 또 재사용하는 그 유리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사용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요. 유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석회석과 규사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요. 이 두 가지 물질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자연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또 동물들의 서식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사용하게 되면 이런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들도 서식지를 잃지 않고 보호할 수 있겠죠. 다음은 페트병입니다. 페트병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렇게 이물질을 제거해서 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페트병에 보시면 겉면에 라벨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페트병과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제거해서 배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 그 뚜껑이 있는데요. 이 뚜껑도 페트병과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원래는 떼가지고 따로 분류 배출을 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이 페트병을 압축시킨 후에 뚜껑을 다시 닫아가지고 배출하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선별하시는 분들이 뚜껑이 오면 뚜껑만 따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신다고 하니까 꼭 뚜껑을 제거하고 분류 배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플라스틱 용기류입니다. 보시면 다른 것과 다르게 굉장히 재활용 마크가 여러 개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그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과 비우고 헹구고 하는 과정은 같은데요. 여기서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만약에 펌프가 있다면 펌프 안에는 용수철 때문에 함께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펌프는 제거해서 따로 분류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닐류, 필름유입니다. 우리가 주로 과자봉지라든지 또는 저기에 음식물을 담을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안에 또 잔여물이나 오염물질이 남을 수 있는데 반드시 잘 제거하고 비우고 헹구고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오염물질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량제의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스티로폼입니다. 정식 명칭은 발포폴리스티렌인데요. 우리가 주로 어떤 음식 같은 것을 본, 본행하거나 또는 완충제로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보관한 상태에서 분류 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이 재활용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스티로폼은 선별장에 오면 녹여서 안에 있는 공기를 빼가지고 아주 굵은 가래떡 모양으로 뽑아내게 됩니다. 이것을 인고트라고 하는데 이 인고트를 다시 한번 아주 얇은 국수가락처럼 뽑아낸 후에 굳혀서 얇게 자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조각을 펠릿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펠릿을 가지고 만드는 게 무엇이냐면 사진 액자로 주로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스티로폼이 곧 사진 액자로 재탄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류 및 원단류입니다.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의류 재사용 가게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폐의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의류를 넣는 함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함들은 민간 사업자들이 설치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에 의류를 집어넣게 되면 일단 선별하는 곳으로 가져가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제3세계에 가지고 가서 판매하게 되고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쓰레기로 분류해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폐식용류입니다. 폐식용류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가공하면 우리가 디젤 연료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경유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 디젤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사료를 가공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폐식용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폐식용류 전용 수거함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각 가정에서 소량씩 배출되는 폐식용류를 모아서 처리하려다 보면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릴 텐데요. 그러다 보면 폐식용류가 3폐가 되어서 거의 재활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식용류 전용 수거함이 없다면 가정에서 소량 발생한 경우라면 흡수제 그러니까 휴지 같은 걸로 잘 닦아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되고요. 또 양이 많을 경우에는 냉동실에서 굳히거나 응고제를 넣어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됩니다. 혹시 이것이 액체이다 보니까 집에 변기라든지 하수구 배관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한다면 그게 내부에서 굳어서 배관을 막히게 해서 굉장히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폐식용류는 우리가 비누로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폐형광등입니다. 폐형광등은 안에 수은이라고 하는 유해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유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분류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폐형광등은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게 되면 이것은 업체로 가지고 가서 기계 안에서 깨트려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수은을 포집하고 유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용광농에서 녹여서 새로운 유리로 재활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활용품 또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우리가 재활용으로 분류 배출을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 물건들입니다. 첫 번째는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인데요. 이렇게 기름기가 잔뜩 묻은 종이라든지 또 컵라면 같이 이렇게 국물이 배워버린 용기 같은 경우는 씻어도 그 이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활용에 넣으면 안 되고요. 꼭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폐비닐입니다. 음식물 같은 것을 담아서 거기에 음식물이 묻어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물질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헷갈리기 쉬운 분리 배출 대상이 아닌 분목입니다. 제일 왼쪽 위에 보이는 것이 과일을 우리가 포장할 때 사용하는 재질인데요. 이것을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로 이해해서 재활용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물질이 복합되어서 이루어진 그런 제품이라서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팩 우리가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내용물을 이렇게 버리고 또 이 겉껍질은 그 재질에 맞춰서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쉽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칫솔 같은 것인데요. 칫솔도 여러 가지 물질로 재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서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어플을 검색해 가지고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분리배출 방법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도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깔아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굉장히 많은 재활용품들이 재활용 과정을 거치면 어떤 물건으로 재탄생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종이류, 종이팩, 캔류, 유리병,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이와 같은 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량생산, 대량공급 체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포장용기, 또 폐기물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을 재활용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요. 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털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재활용에 많이 신경 쓰고 꼭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작은 노력, 재활용하는 것 너무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꼭 노력해서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